자 이번 시간에 이제 부동산세의 가장 핵심 세금인 양도소득세 자 한번 기본 적중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문제지 233페이지가 되겠죠 1번 소득세 설명을 물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소득세 좀 일반 론을 좀 봐야죠 그래서 소득세는 당연히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국세가 되죠 자 하는 국세 그럴 때 자 이 개인은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죠 그래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개인과 개인으로 보는 의제개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자 개인은 반드시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이 필요하죠 그 이유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무제한 납세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제한 납세무로 구분이 되죠 자 그래서 거주 비거주를 판단할 때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주소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라고 해서 거주 비거주의 판단은 국적과는 무관하죠 자 그럴 때 거주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무제한의 의미는 국내 소득이든 국외 소득이든 모두 의무가 있다고 해서 무제한 자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온천 소득과 국외에 있어서 국내 원천 소득 의무가 있지만 국외에 발생한 소득은 의무가 없다고 해서 제한 납서로 구분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양도세 관련해서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의무자를 규정할 때는 국외에서는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해서 국내 주소 거소를 둔 거주자만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도소세의 국외에서 납세음의 5년 이상과 거주자 판정에 있어서의 183일 이상하고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이 소득세는 소득세는 소득의 과세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구분이 되어있죠 그래서 소득이 구분하면 크게 세 소득이 있는데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대별이 되죠 그러므로 양도소득의 핵심으로 정리되지만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퇴직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분류 분류과세 소득세에 해당이 돼서 다시 한번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세에 해당이 되죠 그럴 때 양도소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해서 과세가 되는데 종합과세는 종합소득에는 육공주가 있죠 여섯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이 돼서 종합소득 중에 사업소득에서는 출제 범위가 되니까 사업소득하고 양도소득으로 구분이 필요하죠 사업소득은 사업관련 소득인데 반대로 양도소득은 사업성을 띠는 소득이 아니죠 구분이 좀 필요하죠 또한 이런 소득세는 몇 가지 특징이 있지만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대한 소득원천설 소득원천설을 근간에서 과세가 되는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순자산 증가설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순은 증가설은 법인세의 개념인데 양도소득은 순자산 즉 자본이 증가 멀어진 자본이득을 포장해 과세한 세금으로 구분 또한 열거주의 방식 열거주의 방식에서 법에 열거된 소득을 과세하지만 이자나 배당소득은 일부 소득은 포괄주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법인세가 포괄주의 개념인데 소득세는 열거주의 그러면서도 소득세에 서서는 열거주의냐 아니면 포괄주의 소득원천설이냐 또는 분류과세냐 또는 종화의 이런 개념을 두대해 소득세는 기간과세 기간과세 국세가 되기 때문에 과세 기간이 중요하죠 이때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는 거예요 1년?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라는 세금의 의무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소득세 좀 일반론의 바탕을 좀 두고 그러면 1번 봐봅시다 소득세는 국세로서 직접세, 인세, 독립세, 종가세에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 우리가 조세의 분류에 해당했을 때 국세고, 직접세고, 인세고, 독립세고, 종가세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소득은 정태의 양으로 대별되며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소득 구분이 되고 3번 소득세법은 소득개념으로 순선 증가세를 택하고 있으며 대상소득 규정은 열거주의에 의하고 있다 일보소득은 포괄주의 그런데 틀렸죠 소득세는 소득원천세를 근간으로 하되 양도소득 등은 순선 증가세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소득세 근간은 소득원천세를 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 소득세법상 소득은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류과세 중 하나로 과세가 되는데 이게 종합과세가 있고 분류과세가 있고 분류과세 체계가 있습니다 분류과세, 이 분류과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히 주택에 대한 월세, 주택 대여에 대한 월세 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는 지금 종합과세 의미이지만 17년부터는 우리가 분류과서로 전환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분류 떼내 가지고 과세하는 분류과세 체계로 구분이 되는데 이 의미가 나왔으니까 주의할 거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체계지 분류과세가 아닙니다 말이 비슷하니까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소득세 과세 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틀렸죠 문제 2번 그래도 처음 1번을 안 썼네요 2번 소득세 납세 의무의 단 설명을 물었죠 틀린 거 소득세법상 의무자는 개인 또는 의제의 개인이 되겠죠 다음에 거주자는 소득의 원천지가 어디든지 소득에 과세되며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거주자에서는 무지한 납세 의무니까는 국내든 국외든 어디든지 소득에 과세가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죠 그래서 3번 거주자라 하면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수를 둔 개인을 거주자 4번 어드레스 주소는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아니라 주민등록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 우리가 어드레스 주소를 판정을 할 때는 그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지 주민등록상 여부가 아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우리가 주소를 판정할 때는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5번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자의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거주자의 무지한 납세 의무가 성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문제 3번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을 자 오늘 틀린 걸 한번 찾죠 자 생각해보세요 자 이제 양도소득세 자 소득산 소득세는 양도소득세를 정리해 나갈 때 양도소득세 소득세입니다 당연하죠 소득세가 되기 때문에 국세 국세로서 보통세 보통세 직접세 직접세 그리고 인세 분류가 되면서 부동산세제로서 유통세 유통세로서 양도는 행위과세는 행위세에 해당이 되죠 행위세 이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분류 분류과세는 소득세로서 열거주의 열거주의 방식에 따라 과세가 되고 순자산 자산 증가설 입장을 취하고 있죠 이때 순자산 하면 자본 증감으로 얻어지는 자본이득을 포착해서 과산세금으로 사업성에 띄는 소득이 아니죠 그랬을 때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 제도 국세 해당이 되죠 신고납세 신고납세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는 애정신고제도와 확정신고제도를 구분해서 정리하면서 가산세라는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애정신고는 다제는 적용이 되고 확정신고는 적용이 되는데 애정신고가 되는 가산세가 부과될 때는 확정신고가 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중과세가 되니까 이럴 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물납제도와 분할납부 제도에 있어서 2016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물납제도는 폐지가 됐지만 분할납부는 가능한 국세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 개념을 넣고 이제 한번 문제 가보죠 3번 자 1번 부동산 등의 틀린 설명을 찾아야 하고 그랬죠 부동산 등의 매매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세가 우리가 분류과세는 이유는 세액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 분류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된 목적은 투기 억제 다음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양도원으로 발생한 소득이 과세는 국세로서 양도소득세의 양도는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양도 다시 했지만 유상 이전을 의미하죠 다음 3번 개인 또는 법인 모두가 대상을 양도로 과세는 한다 역시 소득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이지 법인은 과세되는 것은 법인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 법인이 부동산 등을 팔 경우는 법인세가 과세가 되지 소득세는 개인의 부동산의 양도죠 그 다음에 열거지 방식에 따라 채택하시며 순회 증가설 입장을 취하고 있죠 열거지 순회 증가설 그 다음에 5번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므로 미등기 양도산에도 과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미등기에 대해서도 자 문제 4번 양도소득세 설명으로 오른 걸 한번 찾으라고 그랬죠 우리가 부동산 등을 공유물 공유물을 양도할 경우에도 분배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어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물을 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유물, 공유재산, 공유물의 양도에 대해서는 공유는 지분의 소유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분 이런 지분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각각 의무가 있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공동소유 집 등 공동인 땅을 많이 양도할 경우에 양도세만 신고해보선 알겠지만 그 양식에 지분율 2분의 1인지 3분의 1인지를 각각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별로 이렇게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른설명 두 번째 거주자인 경우에 국내국의 양도가 발생한 소득의 과세함으로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거주자에 대해서 국내국의 모두 의무가 있다고 해서는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를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속인주의 그래서 속지가 아니죠 속인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 부부 중 한 명이 신고하고 다른 배우자는 연대의무를 진다 그러는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연대의무를 지지는 않습니다 각각 소득별로 소득자에게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연대의무를 지지를 않습니다 다음 미등기 전세권을 양도할 경우도 양도자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을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우회의 말씀은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등기 전세권을 팔아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역시 5번 무허가 건물을 팔 경우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가 여부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 등을 팔았을 때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 범위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만 옳은 설명에서 4번 문제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 5번 양도소득세 대상을 설명했다 틀린 것 자 보세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지 열거지 방식에 따라서 숫자 5 5가지 구분열거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양도소득의 범위라고도 하죠 양도소득의 범위로 열거가 되어있는데 양도소득의 범위 대상은 번호를 꼭 부여줘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구분열거가 되어있다 자 순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구분열거가 되어있죠 그럼 1번 하면 토지 또는 건물 팔 때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팔 때 3번 주식을 팔 때 4번 기타 자산을 팔 때 5번 파생상품을 팔 때 양도소득세 그래서 5번에 파생상품의 거래나 행위로 발생한 소득은 2016년도에 신설된 대상으로도 확인이 필요하죠 자 이랬을 때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는 공간법에 따른 등록해야 할 토지를 말하고 건물은 건물로써 그래서 건물에 부축된 구축물이라든가 시선을 포함해서 대상 소득이 되는데 제일 대상 구분할 때 첫 번째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반드시 구분정리를 해서 자 부동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의미로써 지상권 전세권 전세권 혹이 등 붙어 있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 소득이 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대상 소득이 되죠 있는 권리 자 그럴 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토지 건물이나 지상권 전세권은 당연히 등기 여부에 무관 관계없이 대상 소득이 되지만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 소득이지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0% 기억할까 소득세를 안 내는 게 아닙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 범위로 과세가 되고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는 종합소득 중의 막내 기타 소득으로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양도소득 범위를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권 지역권 하면 영익물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영익물권의 지역권 지역권 영익물권이 아니라 지역권은 토지하고 불내서 파시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이나 미등기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 범위가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하시는 권리 하면 아파트나 건물의 분양권이 되죠 건물이 취득한 왕복이 되시는 권리 그러나 재개불 재건축에 따른 조합을 입주권 입주 선정된 지도 포함해서 대상소득이죠 이뿐만 아니라 출연 권리에 있어서는 아파트나 상가 분양권뿐만 아니라 토지 상환재권, 주택 상환재권, 계약금만 지민 상태인 양도할 권리 주택청약 예금증서, 공유수 매립 허가권 또는 이주자 대토권 딱지 등도 부동산 취득 권리의 범위로서 대상소득이 됐죠 다음에 이제 주식, 주식에 대한 대상은 상장주식, 주식이든 비상장주식이든 모두 대상이 되는데 특히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시장, 시장의 유물 좀 따져서 정리할 때 시장에 의하냐, 대주주, 소액주주 대주주, 소액주주에 있어서 시장에 의해서는 대주주만 양수인 대상 소액은 아닌데 시장에 의하지 않고 팔 때는 모두 대상소득이 되는데 이때 대주주 범위에 있어서 우리가 상장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분비리, 1% 이상이라든가 25억 이상 줄을 대주로서 역시 2016년도 개정내용으로서 지분률이 1% 이상 25억 이상인 줄을 대주주 범위로 구분해서 개정숙지 그 다음에 기타 자산에 대해서는 저는 자, 첫째 사업용 고정상과 함께 양도는 영업권 영업권 일반적으로 영업권만 떼내서 팔면 대상소득이 아닙니다 양도소득 범위가 되려면 사업용 사업용 거정 자산과 함께 양도용권이 대상소득 그 다음에 이용해용권 이용권이라든가 해용권 해용권 그래서 자, 타인에 비해서 유리하고 베타적으로 이용하시는 권리를 팔아선 소득에 의해서는 대상소득 골프해용권 헬스크럽 사우나 해용권 등이 다 대상소득이 되겠다 다음에 특정 법인주식의 자, 우리가 양도에서도 대상소득이 되겠죠 다음 다섯 번째 파생상품 거래나 행여론 소득에서는 파생상품에는 자, 우리가 자, 옵션 옵션이라든가 선물 선물 등을 파생상품으로서 거래나 행여론이 발생한 소득에서 대상소득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이 범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크게 1번 우리가 기본소과정소 많이 강조했지만 1번 토지건물 2번 부동산의 권리 3번 주식 4번 기타산 5번 파생상품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가 되어야겠죠 자, 그러면 문제 5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5번 자,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자, 토지는 공간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목 28개 지목을 말하겠죠 두 번째 건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춤을 포함하되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만 대상이다 등기여부에 무관하면 특히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 허가여부 허가여부에도 무관하게 되는 겁니다 등기여부나 허가여부에 무관하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들렸고요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여부에 대상이지만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경우에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할 거 부동산 취되어 권리는 양도도는 취시 규정하는 시기가 돌아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권리를 말하죠 주는 권리 다음에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와 함께 양도는 영업권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권의 사업용 고정 자산 하면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와 함께 파는 영업권이 대상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들렸고 자 6번 양도소득 대상이 아닌 걸 한번 찾자 자 6번 자 토지 되겠죠 전세권 되겠죠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 소득이 미등기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은 미등기죠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양도소득 범위가 아닙니다 자 4번 주권상장본인 주식으로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은 시장 안팎의 관계없이 다 대상 소득이 됩니다 다음에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약정의 진가 단체 이론이 된 자에게 부여하는 시설물 이용권에 대해서 대상 소속 이용 회원권이 되겠죠 대상 문제 7번 자 7번 문제는 물음 자체를 잘 봐야 돼요 자 부동산 양도의 과세 대상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묻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권리 중에서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7번 문제는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걸 한번 찾아 자 그래서 첫째 건물이 완공이 될 때 건물이 완공이 될 때 횡령을 분양권이라고 하겠죠 두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상환재권 대상 3번 부동산 매매 계약한 자가 자 잔금 치르기 전에 양도는 계약금 안치면서 양도할 권리 3번 4번 주택청약 애금증서 그래서 돈치룬권리 5번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자 5번은 여기가 있죠 그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수득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범위가 되지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부동산 취득 하시는 권리는 아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하고 취득 구분한 이유는 우리가 계산공제 등을 적용하면서도 계산공제 이율 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혹이 등붙어있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부동산을 취득 권리로 구분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8번 자 부동산에 자 우리가 자 돈은 권리 기타로 자 4그로 구분했을 때 기타 자산에 자 해당되지 않는 걸 한번 찾아보자 자 그러면은 역시 8번 문제는 이 대상소득에 있어서 이렇게 파생을 빼는 4가지로 구분했을 때 요 4번 기타 자산에 8번에 기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걸 한번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골프 해용권 이용권은 이용해용권 기타 자산 두 번째 사업용성 함께 양도해용권 대상 그 다음에 시설물 이용 권리가 보여준 주주해용권 해용권도 대상 자 총합시 이용해용권 역시 이용해용권 근데 5번에 지상권 전세권 있죠 지상권 전세권도 양도수의 범위가 되지만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범위지 기타 자산의 범위는 아니죠 차이가 큽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팔았을 때 적용된 세일하고 기타산의 세일은 다릅니다 부동산에 권리를 팔았을 때는 보육기간에 따라 삼구분이 되죠 1년 미만이면 50 1년 2년 미만이면 40% 비례 2년 이상이면 초과 누진세일인데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 관계없이 초과 누진세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 소득의 구분을 좀 봐서 자 문제 8번 문제는 기타 자산의 범위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이 답이 되겠다 자 문제 자 과세 대상을 열거한 것인데 틀린 걸 한번 찾으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좀 와보세요 양도 소득세는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 발생한 소득이 대상 소득이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양도 함으로 발생한 소득이 되니까 대상을 팔아야겠죠 이럴 때 양도하면 소득세법상 양도는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양도에 해당한 형태 범위에 해당되는 건 역시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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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작 대한 현물출작 다음에 대물변제 대물변제 부담부 증여 증여 토지의 수용 토지의 수용 등이 양도 형태가 되죠 그랬을 때 매도는 매매의한 매도 입장에서의 양도 교환은 유상계약으로서 쌍봉 모두의 의무화가 있는 법인의 현물출작 출자자에게 의무가 양도 형태 그리고 대물변제 특히 부담부 증여는 더 신경 써서 설명을 더 많이 드리겠지만 대물변제에 있어서는 빚을 갖는 채무자 의무가 양도 형태로서 꼽고 집어서 이혼에 따른 이혼에 따른 유자료 유자료 가르마에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하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재산분할로 인한 넘길 경우에 있어서 유자료 가르마에 넘길 경우는 대물변제로서 양도한 것이 되지만 재산분할로 넘기는 무상이전의 형태가 돼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혼에 따른 유자료 지급에 가르마여 부동산을 넘기는지 재산분할에서 넘기는지는 취득 강조했지만 꼭 구분하시면서 양도로 본다는 것은 유상이전의 의미가 되는 거고 재산분할로 넘기는 건 무상이전의 의미가 되는 것으로 구분을 좀 하셔야겠다. 다음에 부담보 증여 부담보 증여는 증여자에게 의무가 있는 양도 형태로서 그 양도는 수중자가 수중자가 인수한 채무상당에 대개에 대해서 채무상당에 대해서는 유상 유상이전을 보고 채무상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에 해당되기에는 채무상당 부분을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런 부담보 증여에 있어서는 양도 차익 산정도 따로 하겠죠. 역시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부담보 증여에 있어서는 배우자 직계 좀비 속간에 부담보 증여는 원칙적으로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로 추정한다는 것 그리고 양도 형태를 봤지만 이제 이 대상에 있어서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가 있더라. 자 이 경우에 대해서도 역시 여섯 가지 틀로서 양도담보 양도담보 자 환지첩은 채비지 환지첩은 자 보류지 그 다음에 자 공간은 토지경계 토지경계를 변경 하기하여 교환할 경우 교환 다음에 신탁해지 신탁해지 자 환원 환원될 경우 다음에 자 공동소유토지 공유토지에 대해서 분할 분할하거나 재분할 재분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럴 때 양도담보는 채무를 변제하기는 목적무로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니까 양도가 않지만 양도는 계약을 유반하거나 채무분류 채무분류로 변제충당할 때는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거 취득한 보류지를 매각할 때 매각할 때는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거 작년 신설된 규정의 토지경계를 변경하여 법령에 따라 교환할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자 그래서 교환 자체는 우리가 유사기능 양도량이 되는데 토지경계를 변경하여 법령에 따라 교환할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음에 신탁해질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탁해질 원인이죠. 그 다음에 소재기하여 무효 무효로 판인시되어 환원될 경우에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공동소재를 분할하거나 재분할하는 지분 변경 없이 단순히 분할한 경우거든요. 그런데 지분 변경 부분 지분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지만 양도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 보류질을 매각한다거나 공유 토지에 있어서 지분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렇듯이 양도의 대상소득과 이렇게 결부해서 정리가 돼야지 9번부터 문제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9번 문제 다시 보면 채무의 변제를 충당하여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발생한 소득 대상을 열고 있는데 틀린 거였죠.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채무를 변제하기로 부동산을 넘겼죠. 그러면 양도는 대상이 되겠죠. 다음에 주권상차는 밑줄 대주주가 아닌 자 소액주주가 주식을 양도는 발생한 소득은 대상소득이 아닙니다. 지금 대주주가 시장 입구 중 시장을 통해서 거릴 때는 소액주주는 우리 개미군단들 소액투자자들은 대상소득이 아닙니다. 2번 들렸고요. 지자체가 발행한 토지 상환채권 양손은 역시 대상 휴양컨더밍을 용의하는 자산총에게 자산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 법인의 주식도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주식으로서 대상소득 5번에 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만으로 일반 이용자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을 높여야 되는 권리가 보유한 주식을 팔 때 주주회용권을 팔 때도 대상소득이 되는 겁니다. 문제 10번 양도수 과세 대상이 대상을 한 번 찾자 첫째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상과 함께 양도에 안했죠. 양도의 범위가 아니죠. 영업권의 양손은 사고를 채야 됩니다. 사고 채용권이 대상 두 번째 요음식점을 영위하는 점포 임차 주의를 양도 부동산 임차 미등기 점포 임차 양도는 대상소득이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사업상 상가를 팔았죠. 양도 소득 범위가 아니라 사업소득 범위가 되는 겁니다. 종합소득의 문제가 지금 양도 소득세 대상을 묻고 3번 같은 건 주의해야 됩니다. 아무리 매매업자가 사업상 상가를 팔아도 소득세 내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업소득의 범위지 양도의 범위는 아니다. 다음에 대주 아닌 자가 중개 시장을 통해서 팔을 때 소액 주주가 되기 때문에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5번 골프 해용권을 양도 대상 소득에 해당이 되겠죠. 자 문제 11번 양도 양도 대상 양도 개념 양도 개념 을 물었죠. 11번 해당하지 않는 것 법인의 현물 출자 법인의 현물 출자 양도 형태 되고 토지와 거물 교환할 경우도 양도 해당이 되고 선회배 상에 있어서 당사 합의 부동산 대물변제 대물변제 양도 양도 해당이 되고 소유의 토지와 국가의 수용 수용되기는 양도 해당이 되고 5번 신탁 해질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될 경우 신탁 해지죠. 소유권 이전될 경우는 양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5번 양도 양도 개념 해당하지 않죠. 12번 양도 개념 관련 설명으로서 틀린 거 12번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 가액 중 채무 상당에 해당되는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죠. 유상 그래서 해당함으로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과세가 된 증여자에게 두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이 하여 신탁 해질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될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럼요. 다음 한지처벌에 따른 지목적인 변경되거나 보지로 충달할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4번 법정 요건을 갖춘 양도 담보 계약 체계 후 채무 불리행으로 변제 충당 된 때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양도 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채무 불리행으로 변제 충당 될 경우 다음에 5번 부동산을 동등 가치로 대금 수익 교환할 경우에도 우리가 동등 가치로 교환해서 대금 수수가 없다 채로 쌍방 모두에게 과세가 양도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틀렸죠. 여기까지 이번 시간 정료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도 정렬을 하도록 하죠. 이번 시간 여기서 정료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